오늘 꼬동이가 스파이클 나왔습니다. 제 건 저기 있고요. 보세요 제 건 저기 있어요. 자 꼬동이가 개봉 갑시다. 자 제 건은 제 스파이! 제 건은 이거고요. 나는 네모 났네. 자 그다음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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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왜 이러봐! 여러분 보세요. 실제로 보니까 왜 이렇게 예쁘냐? 여러분 뽀농이 스파이클 피업! 그리고 트랙은 그냥 거의 다 합니다. 공업 20일! 1초! 저는 15초 정도는 나와야 돼. 해는 저물어 가는데 뽀뽀와 뽀동이는 달릴 생각에 한법 들떠있네요. 이거 형아는 빼고 해? 그럼 빼고 하는 거지. 어머 아빠. 안 보이네 너무. 응 알았어 그러면. 발걸음처럼 형제의 마음도 착착 맞는 것 같아요. 이리 와 이리 와. 결국 다음을 기약하고 아쉬움을 뒤로 합니다. 이상한 오프입니다. 마지막에 오늘의 최애의상품은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